토끼 같다는 얘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, 타이트한 의상이 어울린다는 말씀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저도 좋아하는 편이니까요, 이런 옷. 혀로 체리 꼭지 묶는 거? 수도원에서 지낼 때 매일 연습했지. 다수꾼은 언제나 외롭기 마련이거든. 이 의상은 회사에서 협찬 받은 거야. 중도 입고 싶다고 졸라서 대결해서 승량 끝에 손을 넣었지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누나라고. 이 의상은 이 의상은 흑미를 유지하며, 이 의상은 이 의상으로 지키는 것이라서 대단한 의상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. 이 의상은 이 의상은 은혜의 상대가 적당되는 것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. 선생님의 이 의상은 이 의상으로 지키고 싶었습니다. 이 의상은 이 의상은 이 의상은 이 의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음? 도리하여서 일어났어요? 싫어요. 제가 더 늦고 싶어요. 선생님. 고맙습니다. 저는 무敵의 바니이걸입니다. 시작합니다. 타겟, 보석 이번 미션은 완벽 뿅뿅 사랑의 낙원으로 떠날 거에요 같이 갈래요? 자기한테만 보여줄게 내 운밀한 비밀 거절할게요 블랑, 너무 그렇게 딱질라 말할 것까진... 이래선, 코일러씨가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무서운 곳이 되어버릴 거잖아 나는... 그거 싫은걸... 나도 싫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즐거워야 되니까 거절할게요 응? 그러니 절대 안 돼요 그럼... 그럼... 감사합니다.